아, 매워. 네, 간식 먹으러 가고 있죠. 그런데 보통은 한국에서 이걸 간식으로 안 먹고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아. 벌써 줄이지, 줄이지? 오, 나왔다. 볶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메뉴명은 팟타이입니다, 팟타이. 태국의 대표적인 메뉴죠, 저거. 오. 네, 우리로 치면 정말 뭐랄까, 그 국민 간식 떡볶이 같은 느낌입니다.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결과가 길거리에서 먹기 훨씬 더 맛있어요. Come on, 팟타이. Two eggs. 습 они. yeah. 다가, 우린 겹치지아송 도으룔. 개..." 시청자 За팅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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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사실 태국 가면 팟타이를 먼저 뽑게 되는 그럼 태국 음식을 몰라도 팟타이는 아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국민 음식이 된거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